웨이트판 타로에 매달린 남자 마르세우판 타로에 매달린 남자 매달린 사람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일매다. 매달린 남자, 사형수, 형사자라고도 불린다. 카드 번호는 12.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에 있어서의 해설에서는 영지신중실현 직관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맴, 다만 복수의 이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개브라와 호두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였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이탈리아의 낡은 타로 카드 안에는 이 반대정리의 인물에게 김이 들어온 봉투를 갖게 해 반역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있다. 즉, 유다이다. 마르세우판의 구도에 주목하면 연인, 위카드와 같은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징적으로 수목은 모성이며, 이임의 모두가 두 개의 수목에 끼워진 동작을 잡히지 않게 되어 있는 남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 양측으로 성장하는 수목은 가지를 잘라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있어 단면은 한 개에 대해 여섯 개, 아울러 시비가 된다. 수목 아래의 지면을 볼 수 있어 매달아지고 있는 남자의 머리 부분은 골짜기와 같은 장소에서 양측의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표정은 솔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이 늠으로 한 것이여, 이 남자 자신이 발에 이 상황을 불러넣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은 단순한 송구스러움 때문에 형벌이 아니고 통과위래의 의식일 것이다 것이 방문한다. 짠 다리의 형태는 카발라에서 물질 세 개를 나타내는, 삿같은 손은 정신 세 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 있어, 현상은 물질이 정신 위에 놓여진 상태를 나타내 정신이 물질을 넘은 세 개와 대비된다. 또, 이 카드를 역상에 옮겨놓아 바라보면, 추적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던 남자의 모습이 일전에 희미하게 미소를 띄운 표정으로 바뀌어, 그 모습은 한쪽 발로 초절적인 밸런스를 잡으면서 댄스를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으로부터, 남자는 이윽고 통과위래의 의식을 끝내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진행될 일이 암시되고 있어 이 그림의 상황이 결코 피해서 통과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나타내는 한 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웨이트판 타로에서 그려져 있는 인물은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오디는 룬 문자의 해독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계수 유구드라실의 가지로부터 9일간에 걸쳐 목을 계속 매달았지만, 줄이 끊어지고 목숨을 멈추었다고 신화에서는 전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